제가 처음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시작한 OpenTutorials OIS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동영상 수업을 잘 정리, 정돈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 서비스의 동영상을 우리 웹사이트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용하겠지만 모든 동영상 서비스는 사용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다른 동영상을 삽입하는 것도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유튜브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밑에 Share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공유 버튼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써보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 중에 보시면 인베드, 한국말로는 퍼가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전엔 여기 이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소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소스가 뭔가요? 코드죠 만약에 여기 소스라고 적혀 있다면 여러분이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아마 눈앞에 소스라는 단어가 있어도 여러분은 이 단어를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눈앞에 있어도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 소스라고 적혀 있으면 소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혁명적 변화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인베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태그란 걸 알 수 있죠 그 태그 중에 뭐? iframe이라는 태그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iframe이 뭔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게 html 코드이고 이 코드가 이 위에 있는 동영상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 코드를 카피해서 자신의 동영상 페이지에다가 한번 추가해 볼까요? 저는 단락을 의미하는 p 태그로 감싸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리로드를 해볼까요? 웹페이지를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이 웹페이지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곰곰이 곱씹어 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약 3000개 정도의 동영상 수업을 만들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약 1800만 정도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동영상을 서비스했다면 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했을까요? 아마도 수억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동영상 수업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동영상 서비스가 잘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여기에다가 갈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거대한 부품을 우리는 I-Frame이라고 하는 단 한 줄의 코드로 우리 웹페이지에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단지 익숙할 뿐이에요 우리가 단지 소비자로 살 것이라면 이런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여겨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도 생산자가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또는 이런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낯설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맥락에서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가 하는 역할은 일종의 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드를 이용해서 작게는 H1 태그와 같은 작은 부품을 크게는 이런 동영상과 같이 비싸고 거대한 부품을 합성해서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코디의 힘입니다 그 힘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디의 힘을 곰곰히 여러분들 곱이 집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